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잠두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짜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40만 4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40만을 찍다니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기념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Q&A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손 들고 저한테 궁금한 거 질문하라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3천 개 거의 3천 개가 달렸는데 여기서 모두 답변해드릴 수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꼽아서 제가 질문에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뿅뿅 짜림님 유튜브와 트위치를 하면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이 뭔가요? 아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1인 미디어를 했을 때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좋았던 점은 직업이 생긴다는 거? 좋죠 너무 좋은데 나쁜 점 사생활이 없다라는 점? 내가 아무리 다 감싸고 지하철을 타도 저기 남구생 4명이 있잖아? 그러면 한 명이 꼭 알아봐 사생활이 존중이 안 돼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만이 되셨을 땐 어떤 거 하실 건가요? 아 이거 진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아직 100만의 반도 안 왔잖아요 생각도 못 해봤는데 100만이 되면 뭐 할까요 진짜? 제 전성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지금도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매일 구독자 한 명만 올라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정말 하루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오르고 계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이 이상은 솔직히 바라지 않아요 이 이상은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딱 적당하고 지금이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취미가 무엇인가요? 저는 독서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동하는 걸 좋아하고 원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빵을 굽는 것을 좋아하고 십자수도 좀 좋아해요 농담이고요 취미는 옷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침대 이렇게 누워서 오늘 이번 주 신상 뭐가 나왔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옷 같은 거 보는 게 저의 취미인 것 같습니다 자림님은 이때까지 고백받은 적이 얼마나 있나요? 고백받은 적이요? 너무 많아서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5번 이상? 10번 이하였던 것 같아요 저도 누가 나한테 고백했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려면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모바일로 방송하셨을 때 시청자는 몇 명이었나요?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외국인이었고 한 명은 한국 분이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?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고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난 음악이 제일 좋았어 머리 색깔 바꾸실 생각 있으신가요? 이제 절대 안 바꿀 겁니다 첫 공부 방송과 처음 저스트 채팅을 켰을 때 시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? 아 첫은 기억 안 나는데 공부 방송을 한 번 했을 때 80에서 20? 유튜브 처음 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제 트위치 시청자분들이 누나는 아니? 누나는 유튜브 아니? 이래가지고 해야 돼? 하고 시작한 게 유튜브거든요 은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갑자기 공부 방송 공부 영상으로 딱 떠가지고 아 그때부터는 진짜 아 이거 유튜브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직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하는지 아 저는 진짜 제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자림님 자취 시작하신 거 만족하시나요? 아 전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냐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살 때는 방송하는 게 굉장히 눈치 보였어요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어 제 방송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술이 가장 맛있었나요? 술은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중에서도? 에델바이스인가? 그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나는 무엇보다 테라를 좋아합니다 테라 진짜 좋아합니다 자림님은 누구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? 어... 이 질문에 정말 원하는 답변은 여러분들이겠지만 그래도 단 한 명만 뽑는다면 전 엄마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준 게 항상 엄마였어요 고3 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시기에 나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다가 엄마 나 방송할래 고3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면 앵간한 부모님들은 아 무슨 소리냐 공부나 해라 라고 말하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엄마가 어 재밌을 것 같다 너가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 엄마가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거든요 나는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 우리 엄마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되어보고 싶은 동물 진짜 강아지 나처럼 이쁜 주인님이 나도 이쁜 여자 좋아하거든 이쁜 이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만두 안 좋아하거든 먹는 물만두 안 좋아하거든 애들 자꾸 나보고 물만두라고 부르니까 어느 순간 애들이 너무 나를 물만두라고 부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나를 물만두라고 칭하는 날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도 세뇌당했구나 정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드립 물만두를 닮은 게 있으면 물만두를 닮았다고 댓글에 얘기할 수 있지 댓글은 뭐 자유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물만두 슬픈 썰을 풀고 있다 물만두 너무 관련 없는 드립은 좀 싫다 이런 얘기였지 물만두 드립이 싫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유명해진 뒤에 안 친했던 친구 전남친 등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다 안 왔어요 자림님은 부모님들 중에서 누구를 더 많이 닮은 것 같나요? 아무도 안 닮았어요 합방 콘텐츠를 할 생각 있으신가요? 아 나 진짜 기회가 된다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? 단발하실 생각 없으신가요?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 고백 받아보신 적 있나요? 있으면 뭐 몇 번인지 근데 이거 진짜 모르겠어 지금 한 번은 받지 않았을까? 대학교 동기생들이 알아보면 대처 방법 드는 느낌 아 저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너 진짜림이냐?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맞아요 진짜림이에요 방송을 열심히 한 걸 후회한다 후회 안 한다 아 후회 절대 안 합니다 20살의 직업이 생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고 열심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 캠키기 전에 3분 동안 대체 혼자 뭐 하는 거임? 그때 채팅창은 봄? 캠키고 나서야 슬로우 있다는 채팅 보고 풀어주길래요 그때 뭐 하냐면 이제 트윕이랑 투네이션 리모컨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세팅하고 방송 이제 뭐 잘못된 거 없는지 음향 같은 거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고 1월 1웁니다 3분 동안 목표 구독자 수는?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아 근데 아 근데 너무 많아도 부담스러울 거 같아 지금도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도 너무 너무 많아요 지금 우결 계획 저 우결 안 하고 싶습니다 우결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아는 걸 평생 안 하고 싶어요 필요에 의하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우결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이제 진짜 할 거 다 했다 이거 말고 님들 궁금하신 거 있어요? 되면되면 팬미팅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? 있어요 있어요 너무 팬미팅 하고 싶어요 너무 팬미팅 하고 싶어요 진짜 나도 진짜 이제 팬분들을 만날 때가 됐는데 만나질 못하니까 누나 애교해줘 싫어 나 인상 문제 있어? 인상형 나 이거 진짜 한 10번 말한 거 같은 방송에서 나를 소중히 해주고 키가 185가 넘지 않고 옷을 남친 룩으로 잘 입고 앞머리가 있고 일보다는 연애가 중요한 사람 이 정도? 여자 시청자를 두순이라 하던데 트위치 트수가 트위치 스컷을 줄인 말인가요 트위치 스컷이래요 하하하 아니에요 트위치 백수라는 뜻입니다 하하하 진짜 한번도 생각 못해봤다 진짜 트위치 스컷이래 오늘 Q&A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 다 해결하셨나요? 치라 그럼 진자님은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시한번 사진만 구독자 정말정말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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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